서울시가 개인회생을 끝마친 청년의 재기를 지원하는 서울시 청년자립토대지원사업 3차 참가자를 다음 달 16일까지 모집합니다. 서울시에 거주하며 개인회생 중으로 3개월 이내 변제 완료 예정이거나 1년 이내 면책결정을 받고 근로 중인 기준 중위소득 140% 이하 청년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선정된 참가자에게는 재무 역량 강화를 위한 금융교육 2회, 1대1 맞춤형 재무상담 3회가 제공되며 교육과 상담을 이수한 청년에게는 서울시가 자립토대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. 금융교육과 재무상담, 자립토대지원금 지급 등은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제공되며 신청은 서울복지포털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됩니다.